사사기 말씀을 목상하면서 오늘은 부르짖는 자의 셈에서라는 주제로 열두 명의 사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목상 본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열두지파의 부족 동맹이 이제 가난한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삶의 이야기 이제 왕정이 시작되기 그 전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사기를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복음서처럼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복음의 의미를 밝혀주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복음의 해설서 같은 사사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영어의 조치 독일의 리시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판사, 재판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무작위로 뽑아서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 구조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일시적으로 쓰임 받고 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순정하고 때로는 영문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을 추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연약함 중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보려는 시도는 성경 자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는 놀라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난의 문화민족들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들의 삶과 가치관과 문화가 매우 떨어져 있는 그들 사이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법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법전 혹은 신명기 정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그 조명과 빛은 바로 그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그들이 서 있는지를 이 신명기는 사사기를 통해서 불꽃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과연 그 가난의 일곱 족속들 그 당시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그런 문화민족들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서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매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광신자들은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듯이 마치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이방인으로 여겨서 구약성경에 나오듯이 전쟁도 일삼고 산륙도 일삼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전제들이야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도 축구를 사랑하고 우리도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도 여행과 여가를 사랑하고 또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는 우리는 세상과 평화를 누리려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해를 구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것과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 이게 미국의 청교도들의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추수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미국을 개척해가면서 바로 위대한 미국 우리가 이 땅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아무 차이가 없어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이것이 아마 이 세상의 모델이 될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평화하고 지내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지내 그리고 어지간하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너희들의 관용을 알게 해서 너희들도 거기서 인정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지키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신약성경은 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동정과 인정과 또 그들과 함께 하도록 부른받지 않았고 그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명받았습니다 미국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초기 시절부터 그들이 미국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전혀 길이 달랐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와 같은 시선으로 매섭고 놀라운 필치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운명의 명함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지파 출신 삼손은 그 불가사의한 힘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애정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이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의 처음과 나중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미심쩍은 구속도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삼손은 성경 명화의 르네상스 시절부터 단골 주제였고 연극과 오페라의 소재가 되었고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아마 파라마운트 사죠 개봉된 이 삼손과 들라일라 삼손과 데릴라 그 당시로서는 굉장할 정도로 의상과 미술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의상상과 미술상을 수상했는데 제가 그때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청소년 불가판정을 받았어요 성탄절에 틀어주는 영화인데 청소년 불가판정은 아마 노출 수위가 높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린 시절 저에게 이 삼손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빅터 마초 제가 좋아했던 풍은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빅터 마초의 이미지를 따라 삼손은 저에게 비극적인 영웅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관우 정도의 역할이라고 했을까요? 삼손 미스테리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마 갸우뚱하게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태생에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수태고지를 천사에게 받죠 마치 이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성경에 그런 많은 여인들처럼 부림의 여인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이나 찾아와서 사내 아이의 출생을 예고하고 나시린의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나시린의 서약이란 뭐냐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금하는데 첫 번째는 독주를 금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 즉 시체나 주검과 같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머리를 자르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단절되지 않도록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나시린의 서약을 그 태어날 아이에게 하도록 얘기합니다 부모는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복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여기까지는 매우 출발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삼선은 자라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나시린의 서약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에 단지파는 지금 가자지구 그쪽이 지중해 해안가 쪽에 철기 문화가 일찍 발달한 블레셋 족속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아주 호전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족이었던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려 드는 적입니다 그런데 그 접경에 있었던 이 삼선은 블레셋을 좋아합니다 블레셋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여인들에게 빠져들어갑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러한 삼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려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의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첫눈에 반하게 돼서 자기 부모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조릅니다 그 부모는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식을 이기지 못해서일까요? 그 부모도 그 다음에 같이 내려갑니다 함께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삼선은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왜 어린 사자가 거기 있었는지 삼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는데 그가 엄청난 괴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린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왜 그런 힘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가 왜 거기서 그 사자를 죽였는지 성경은 말이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마도 삼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딥나의 소녀와 결혼하기로 하고 부모가 이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집에 왔다가 딥나로 또 내려갑니다 가다가 자기가 숨겨놓은 죽은 사자의 입에 벌꿀들이 꿀을 쳐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자의 죽음 속에 손을 넣고 꿀을 꺼내서 먹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거예요 부정한 죽음을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결한 삶을 저버리는 행위였어요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는 정욕을 위해서 내려가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될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블랙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내기 수수께끼를 벌이면서 자기가 죽인 사자의 입에 친 그 꿀에 대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랙셋 사람들이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기에서 지는 것이 싫어서 블랙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드러냅니다 수수께끼에 진 삼손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블랙셋 사람의 30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왜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그들이 왜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을 살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지해요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무지하고 알지 못합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블랙셋 사람들이 자기 부족들을 살륙한 삼손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삼손은 그것에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엮어서 블랙셋의 영토를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모았는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리고 블랙셋의 영토를 다 태워버립니다 블랙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삼손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문화였고 그들의 문화였고 그게 블랙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셋을 연모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게 어리석은 삼손이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블랙셋은 삼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갑자기 튀쳐나오는 그의 괴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셋은 삼손을 상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인 유다지파에게 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우리에게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유다지파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꼴 줬습니다 블랙셋의 인정을 받고 동정을 받으려 했던 그들이 화를 내고 겁박하니까 삼손을 지켜주지 못하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랙셋에게 내어놓으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가 너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묶어서 주는 것 뿐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점입 가경 이스라엘의 슬픈 운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자라면 세상이 인정해 줄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아무 해가 없으니까 우리를 그냥 동정해 줄 거라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삼손에게 그때 영화의 영이 다시 임합니다 그는 나귀의 턱뼈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귀에서 죽여서 턱뼈를 뽑았거든요 죽음에서 그의 턱뼈를 뽑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블랙셋 사람을 천명을 죽입니다 그 전쟁의 언덕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사사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산에서 누가 누구와 싸운 걸까요? 누가 이긴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블랙셋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쓰임받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 일을 하면서도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샘을 터뜨려서 목을 축여주세요 그 샘의 이름이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입니다 찬송가 197장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정욕과 죄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여러분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인정받고 사랑하고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이 평화의 왕이 없이 죄와 전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처음으로 들으셨고 이 사건은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는 블레셋의 기생을 찾았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비밀인 하나님과의 약속 나시린의 서약의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마치 니벨룩련의 반지에 나오는 지그프리드처럼 자기의 유일한 등의 약점을 아내에게 실토하고 아내는 다시 오빠에게 실토하고 그래서 등 뒤에서 하겐의 창에 찔려서 죽는 지그프리드처럼 삼손은 힘을 잃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여인에게 누설한 삼손의 비극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동정을 바라고 그 품에 의지하는 자여 왜 버림받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삼손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애통이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갖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러나 마음의 애통함이 슬픔이 밀려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 붙잡혔습니다 눈이 이뻐피고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이제 비로소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마지막 힘을 주소서 그리고 다권신전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에게 특별한 것은요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모범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유다지파의 온이엘은 결혼 생활이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애정 행각과 결혼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인을 끊임없이 탐닉했고 그때마다 불행했습니다 한 번도 해피엔딩을 맛보지 못했어요 다만 삼손에게 놀랄만한 것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은 것 여우 300마리를 잡아온 것 그리고 그 딥나의 기생에게 갔다가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는 성문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매고 갑니다 성문을 왜 뽑아지 그리고 마지막에 거대한 다권신전의 기둥을 맨손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삼손에게 없는 것은 민족적인 권위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가졌던 민족적인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그를 묶어서 블레셋에게 내주잖아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둥과 여덟 번째 사사인 입다가 가졌던 군사 지도력도 삼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와 영적 대결을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안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입다는 어리석지만 서원을 했고 딸의 생명을 바치는데 그러한 일편단심도 삼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그런데도 블레셋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그의 배후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나중에도 사무엘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언약괴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괴를 메고 나와서 그 언약괴 덕을 보고 효염을 봐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기지 못했어요 이 언약괴는 아무 효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괴를 갖다가 자기들을 진영에다가 갖다 놓고서 두려워합니다 아무런 효원도 없는 것 같은 언약괴를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재앙을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몰락하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삼손은 사실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러나 그의 배후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는 결국 블레셋 사람과 함께 생을 마감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양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 책의 빈 정의와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턱뼈에 산 구르짖는 자의 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니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켜야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궤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동정을 얻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고 나약했습니다 사주행전 17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유럽에 처음 건너간 복음의 사람들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숫자도 적었고 가자마자 그들은 민심을 결안한다고 붙잡혀가지고 잔뜩 매를 맞고 추방당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이건 깜짝 놀랄만한 일이에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수쟁이 이 잔챙이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줬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데도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한국의 교회가 이제 부흥의 물결을 타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다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던 시절이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법을 교회에서 잘 양육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 신자들은 나이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에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성령 체험도 하고 그리고 신자가 되어가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다가 한 발 걸치고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도 알지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사의 시대가 그러했고 삼선은 그런 대명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구별되지 않았고 이름만 다르지 도덕성도 영성도 낮지 못했습니다 삼선도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으로 모순적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급하게 서로잡아 쓰실 때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힘과 은사는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목이 말랐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봐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므로다 그에게는 목이 말랐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 삼선은 놀라웠게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어요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 부르짖는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과 때로의 무지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내 다친 눈이 알지 못하는 내 귀가 나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을 지지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에 위로받고 세상으로 만족하려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생수를 채워주셔서 사순절에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소식 보지 않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뜹니다 또 제목이 떠서 하나를 봤더니 다큐메탈인지 무슨 PD수첩인지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냐면 조용한 알코올 중독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국과 젊은 세대 주류 세대를 가리킨 르뽀 프로그램 같습니다 조용한 알코올 중독의 나라 세계 술 소비량 1위 그리고 저출생률 1위 자살률 1위 젊은이들이 소리 없는 알코올 중독에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나 이제는 조용한 알코올 중독의 나라 30대 초반 20대 중반 후반의 젊은이들이 그리고도 여성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독주를 내잔해서 6잔씩 계속 계속 마시고 그리고 소리 없는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여러분 핸드폰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은 같은 말이죠 반지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건강식품과 약에 대한 광고는 온 인터넷을 뒤덮고 있어서 모든 것은 좋아지는 것일까요? 박스 코리아나 K-평화는 세상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인정과 평화를 구했습니까? 그 세상의 동정을 구했습니까? 삼손처럼 딥나의 기생과 블레셋의 여인의 품에 안겨서 그녀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랬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동족들에게 팔고 그 자신도 처형당하는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동정을 구하고 자신의 평판과 명예를 구한 것입니까? 그리고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애통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장하게 설교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내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무지에 가려진 불쌍한 삼손의 생에는 그러나 이스라엘과 삼손을 긍일히 여기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사 하나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가실 작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 확신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싶습니다 정욕과 죄로 목마른 심령 대신에 이제는 선한 일에 목마르고 복음의 일에 목마른 심령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니네만 조용히 좀 해주면 세상은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까? 너만 잘하세요 그 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딥나의 여인과 블레셋 사람들이 희망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비극적인 추후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와 같은 힘든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예,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도 한 6주 정도 기침과 덕감에 아마 한 8주 정도 갈 거라고 요즘 그게 에피데미처럼 번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전쟁을 알게 하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안식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목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를 터뜨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날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귀에 그래 너의 믿는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한 거야 그 말에 우리가 설득당했습니까 동의했습니까 아니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산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야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굴복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겠습니다 우리가 당할 싸움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날선 검으로 무장하고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복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영으로 감동 주시거늘 하물며 마지막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정말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책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 감사합니다.